체험 사례 이태식 11월 21일 오전 10시 31분 신인님과 통화 신인님 빈살만이 네옴시티 수주권을 우리나라에 몰아주는 것이 신인님이 기운을 주는 것 때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러자 응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한국팀이 월드컵에서 잘할 수 있도록 좋은 기운 좀 부탁드리면 안될까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신인님께서는 그렇지 않아도 한국인들에게 뭔가 기운을 주고 싶었는데 알았어 이번에 내가 기운 넣어줄게 하셨습니다. 이후에 우리나라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가 약팀이 상징인 수비에 치중하는 역습축구를 하지 않고 상대방팀을 압도하며 에너지 넘치는 경기를 이끄는 최초의 경기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경기 전에 경기력을 폄하했던 일부 대한민국 국민들과 세계 언론과 모든 국가들이 경악해하는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거기에다가 그야말로 기적적인 상황으로 16강에 진출하였고 이것은 대한민국의 월드컵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경기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신인님의 은혜에 무한 감사드립니다.